아, 마이클이 좀 잦은 것 같아요. 좀 키워드릴게요. 지금은 어때요? 두 시간 늦었네, 두 시간. 시청자도 많이 빠지고, 두 시간 늦지. 마음이 아프다, 진짜. 파워 문제 절대 아니에요. 파워 개 센 것 쓰고 있어서. 글카 문제야, 빼박이야. 아, 벌써 피곤한데 어떻게 깨냐. 흐름 다 끊겨가지고. 왜 너 그거 안줘. 왜 물량 안줘 너. 죽을래? 오케이. 오케이. 다 꽂았어요. 다 꽂았어요. 아, 조립은 우리가 했습니다. 아, 조립은 우리가 했습니다. 어디 몇 MS...! 전체por고.. fica. 그 eyeballs갈 preguntasür. 응? 유니언, 어? 아름다운 곳이 있었네요. Hoffman. Psychologia and Surveillance. 이것은 KG입니다. 됐다 가자 기분 나쁜 거울 보면 깨지는 거울 우리 딸 빨리 와 괜찮아 머리가 약점이거든 봤지? 저렇게 머리를 쏘면 다 죽는 거야 잘 배워도 역시 나의 조기교육은 훌륭해 아내는 못 구해? 릴레 밖에 못 구해? 괜찮아 괜찮아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엔딩을 보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달리겠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고 키보드에 머리받고 잠자는 그 순간까지 흠 흠 흠 흠 흠 어 사실 진짜 흠 지금 2시간 동안 컴퓨터가 튕겨져서 흐름 끊기고 안 그래도 상태 컨디션이 안 좋았던 상태였어가지고 오늘 사실 사실 지금 굉장히 우울해지고 우울하거든요 시청자도 많이 빠지고 천명이 넘었던 시청자들이 그리고 지금 최초 엔딩 봐야 되는데 다른 경쟁자분들보다 2시간이나 늦기 시작하고 우울하지만 이게 내 운명이라면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뭐야 저런 베이컨 뭐야 신기해 피가 막 날아다녀 와아 총알 한 발이 머리를 관통했군 역시 우리 딸이 죽인게 분명히 내가 우리 딸한테 조교육을 시켜줬지 머리는 약점이라고 바로 머리를 노렸구만 역시 우리 딸이야 철깍 철깍 언제까지 얘네 이걸 보고 있어야돼요? 조사를 계속 해야되는건가? 민지하야되는건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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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하오 여러분 누가 하냐 안하냐 뭐 중요합니까 저희 방송 저희 방송입니다 저희가 결국 승리자는 제가 될거니까요 승리자 패배자 이런건 없지만 게임에 결국 저는 포기를 안할거니까요 반갑게 책장을 미치라고요? 오케오케오케 아 뒤에 문이 있었구나 어떻게 미치냐 이거 아하 뭐야 이집은 왜 이렇게 커 거의 우리집 화장실 많았는데 지금 집이 누구세요? 안녕 누구세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오우 시잇 누구야? 저 장난으로 그러면 죽여버릴까보다 진짜 오 야 달리기 옛날보다 잘해졌소 세바스천 자식 3년동안 어 놀고만 있었던게 아닌가봐요 좀 운동을 한거 같은데 축하합니다 진정한 구두자님 영적능력시험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마음으로 지식의 다음단계에 오신걸 확인하며 이 편지를 가지고 근처의 뮤센터에 가셔서 지원자에게 뮤사도로 승급을 하래요 이 편지가 있으면 다음 정화의식에서 고위직을 맞출 수 있다고요 개소리야 아잇 깜짝이야 넌 클렸어 넌 클렸어 포기해 이 게임 제작사는 나 빼고는 살려줄 생각이 없어 내가 보게 스카이님 어서와요 왜 잠계시나 오오 오오 뭐야 너 너 루빅이야? 그 루빅이랑 같은 능력이 있어 우리 사진찍다니 저거 변탄이야 아휴 미안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휴 옛날이랑 같이 똑같겠지 음 또 오겠지 개뻔하지 나도 어우 미친 순간이동하면서 올지 몰랐다 친구야 프린이 없다 프린이 없다아 뭐야 쟤는 짜식아 제가 우리 보스인가 하 일단 올라가는거겠지 뭐야 시체가 있네 오랜만에 보네 저 시체 이게 바로 상남자의 여는 방법이다 여러분들 이쪽에 안이구만 딱 봐도 이쪽이야 길이 난 알고있지 여기가 길이라는걸 하지만 가끔은 내가 모르는 곳으로 가야된다는걸 아 아 아 안돼 안돼 체력고자 세바스찬이 나타나버렸어 야 그래도 체력 다 단다고 이제 멈추지 않아 야 그게 어디냐 이불이 좀 어때는요 체력 다 달면요 이 미친놈이 갑자기 뒤에서 어? 칼이 꽂히고 있는데 쉬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느려 느리게라도 달리는게 어디냐 이거라 이게 낫지 차라리 광도 못해 총도 못사 그때 하 그래도 걷네요 나 진짜 이거에 만족한다 진짜 너의 진짜 진화라고 생각한다 세바스찬 뒤에서 칼이 머리 딱 지통수 꼭대기까지 왔는데 원래 그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숨쉬니 하고 바빠가지고 여길 봐야합니까 조사를 해야되요 이거를 이거 뭐야 무슨 사람 시체들이잖아요 키리샤 좋갔네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저요? 저 이제 시작한지 10분 됐는데 야 나 이런거 있어도 안쫄랜 자식들아 비켜 이씨 내가 그 천막 밑을 봤음 봤지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켜 다 비켜 나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거 뭐야 사료는 아니야 이 밑을 봐라 라는 뜻인거 같은데 보이지 않군요 카메라 도와서 카메라로 가니까 문이 열렸네요 도와서 이쁘게 찍혔군요 도와서 이쁘게 찍혔대 돌아왔는데 오호 나야 하하 고마워요 콩짜라니 역시 난 잘생겼군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쟤 누구야 어허 자식 내가 졌다 용서해줘 통은 없고 이 친구와 싸우는 컨셉지는 없고 그렇다면 이 친구가 왔던 길로 가는게 정답이겠지 스타미너가 별로 안다니고 보니까 열심히 달리라고 제작사가 배려해준 것 같아요 배려 아주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짜뽕 달려주세요 야 이정도 문은 계속 쫄깃지 도망가야돼 망가 망가 도망가 화이트데이 시작입니다 그 Universe 으이아 흑 ㅋㅋㅋㅋ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 오늘 새벽 4시 어제 새벽 4시 일어나서 1시간만 더 있으면 24시간 깨어있는건데 나 망했어 나 오늘 한 40시간 깨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막을 쏘냐 이거 머리가 개 많아 뭐야 저거 웃쇼 머리 엄청 많아 난 널보고 도망갈거야 겁먹지 않는다구 안 돼엥 무기게 생겼다 데이드가 아니냐 안 돼엥 가다라! 엑스 칼리버! 빌또방자! 무기 좋네요 저한테 착한.. 착한 짐이네 뭐야 그림자 내가 언제 저렇게 자정 체력 해보 알고 있는 거죠? 뭐야 나 벌써 피가 달았어? 결국 칼 한 대 맞았다고? 주사기 체력.. 체력포션 마술 3번 이거구나 음.. 여기.. 총! 저걸 잘 안했네요 좋습니다 총과 칼을 얻었어요 아.. 아.. 걱정마 세바스찬 챕턴 10주까지 있다고 적어도 당분간은 릴리를 절대 못봐 세바스찬 어디 갔어? 우리가 잃어버렸어 모르겠네 근데 당연히 흔한 작은 지역이었지 흠.. 흠.. 나갔다 들어오는게 새로고 지내네 여기가 죽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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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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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보를 많이 모으면 니가 도움을 주는거니? 내가 정보를 얻고 내가 판단하는거지? 뭐야 챈스팩 왜이리 많이 줘? 더 라스트 챈스팩은 뭐야 남아 저렇게 많은거니 지금? 여섯발 아껴 살고 아 예약구매 특권입니까? 나 예약구매했는데 나 예약구매했는데 나 예약구매했는데 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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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분명히 내가 내 얘기 들었을텐데 씹은건가 지금? 안되겠구만 나의 커다란 총알 한번 박아줘야겠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세바스찬 늦지 않았어 이거 바이오아다드 세븐의 그 주인공의 집이야 백포야 야 끝났다 이거 바이오아다드 세븐 엄마 분명하다 저거 뭘 먹이는거야 그만 먹여 안돼 마가리타야 안돼 야 안돼 그거 두번먹으면 죽는다고 뭔가 착해 언제까지 어깨줌을 두게 할거야 안녕 친구 많이 와났구나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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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건축물을 잡고 다시 얘기해보자고 친구 좋았어 좋은 대화였어 친구 미쳤다 촉수물이 시작되었다 나한테 맡기겠지 이제 오우씨 템좀 먹을게요 어허 새로운 정보 찾았어 나는 아마 이제 지의떼거라는 정보지 정보라고 하고 예지라고 말해 이 친구는 거의 음식 카트인데 와 얘 눈 봐봐 얘 얼굴 봐봐 다 터졌어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아 이게 나이프군요 피가 묻어있는방 화야 저게 뭐지 뭐 그 가면 되겠죠 차 못하니? 젠장아 내가 면허가 없구만 총알 줘요? 미친 나 총알 다섯발인데 괜찮아 여기서 줄거니까 어허 이가 못보시는거죠 어허 큰일났다 너의 총소리가 들려 저기 아주 파티하는데요 제가 저 파티에 껴도 될까요 여러분들 저 팀원들 아니야 내가 구해줘야되는 팀원 안돼 빠바가 안돼 머리카락 없는것도 안돼 불쌍한데 어어 벌써 내장먹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작사 인성 더러운 놈들 등장하자마자 죽이다니 악마들 와 몸의 색이 변하면 숨은거래 개쩐다 괜찮아 괜찮아 음 조심스럽게 다가갈래요 용기 내볼게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좋아해도 될까요 아 푸하 아 푸하 또 생각하자 이것도 닫고 이것도 넘어트리고 안되요 안되요 들어올수없어요 깍췄습니다 풀방이에요 우리 남자 둘만의 방입니다 자 여기는 다른 남자는 들어올수없어요 3피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가갈래요 진정해요 전 당신의 마음을 노리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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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메비우스랑 같은 편은 아니지 내가 메비우스를 다 죽쳤으니까 내가 여쭤네요 야 니같은 대머리보다 내가 훨씬 훨씬 나 내가 내가 옛날에 그 정신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내가 날 믿어 그니까 미우님 어서와요 아식아 어? 기술자 이제 날 이길 수 있는 기술자는 한 명밖에 없어 아이짱을 데려오라고 이름 멋있네 너희들이 미짐직스럽지 않나보지 여기엔 너 밀폐된 공간이야 나랑 단둘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거야 다른 의미로 너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난 널 덮칠거야 여기엔 너 밀폐된 공간이야 너가 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난 널 덮칠거야 아나 좋네 우리 달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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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근데 저는 전해안을 잡는 종류를 잡고 있는 기술을 잡으려고 계속 보고 받았다. 참고해야 된다는 적이 없었죠. То есть? 그렇다면 제 마이터가 아니면 라인을 잡고 있는 거 알지? 간에 거기서 들어가도ολа, 그쪽에서 확인해 보다. 네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에 따라 titular이 해 볼 줄 알지? 다른 기술이 많이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지 알지? 알지? 과자 먼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이렇게부터 부족하면 되 Hueltez이. 그럼 이따가가? 제가 더러운 기술이였을 맡았을 때까지 훌륭해야 하나? 이렇게 바로 내가 내가 만나러 알 수 있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괜찮지 못해요? 감사합니다.